지방선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원선거구는 아직도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초의원선거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여부에 따라 선거구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 출마 예정자들은 속이 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증가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군의원 자리 하나가 늘어나는 무한군. 당초 2개 기초의원선거구가 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변수입니다. 2인 선거구도 있는 만큼 3인 이상 선거구로 조정하려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을 들였던 선거구가 일부라도 조정되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 획정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인들은 물론이고 기존 정치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빨리 선거구 획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전남 79개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37개 선거구가 2인 선거구. 3인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면 이들 2인 선거구를 쪼개고 합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선 때 정치 개혁 화제로 내세운 다당제 구도를 위해서는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 도입은 필요해 보입니다. 거대 정당이 독식해온 기초의회 문턱을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에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호남은 국민의힘이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두 달에 앞둔 시점에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하면서 기초의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